와이엇의 왓츠인마이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이엇의 왓츠인마이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초예요 제가 가방에 보통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다녀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한꺼번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물품을 들고 다니는데 첫 번째로 소개해 줄 거는 책 제가 요새 책을 읽으면서 좀 감성적인 걸 쓰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감성적인 거나 이런 걸 읽으시는 걸 권한다 하면은 이 책을 읽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읽을 책을 다 못 읽었어요 초반때밖에 못 읽고 지금 진행을 못한 상황인데 요새 또 노래를 하도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음악과 그리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작곡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밖 같은 여름은 뭔가 한 번 더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매니저님이 제가 옷 입은 거 보고 킹스맨이라고 그랬어요 약간 그래서 킹스릴라? 아 이거 잠깐만 킹스릴라? 나쁘지 않다 그 다음 거는 릴라 공주 이거 팬분들이 지어주신 거예요 사실 제가 원하는 건 아닌데 나름 입에 착착 붙긴 하더라고요 우리 퓨즈들이 또 이름을 잘 지어요 딱 어울리긴 해요 여러분들 진짜 충전기 파우치 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정리하기 진짜 편해요 나중에 잃어버리지도 않고 가방 안에 어디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분명히 어딘가 빠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장거리 여행 아니면 조금 차에 오래 있어야 된다 하면 목베개 이게 진짜 유용해요 보여드릴게요 입으로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목베개 써서 하는 건데 장거리 여행할 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바람 뺄 때도 편해서 되게 유용해요 목도 안 아프고 그리고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밴드를 무조건 들고 다니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웬만해서는 진짜 무조건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펌핑 시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막 그날에는 운동을 진짜 못하겠다 와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겠다 했을 때 중간중간에 남는 시간에 못한 운동을 뭐 약간 채우는 느낌으로 해주는 방식으로 공운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깨가 좀 풀리고 싶다 그러면은 어깨 넓이로 이걸 핀 상태에서 쭉 이렇게 옆으로 해주면은 어깨가 좀 풀려요 어깨가 풀리고 아니면은 등 같은 것도 풀리고 싶다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줘요 밴드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사이즈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엄청 많아요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제가 운동하는 거 많이 푸세요 좀 도움 되실 거예요 보조배터리 헤드폰이 헤드폰이 꺼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배터리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 두 물건은 무조건적으로 좀 들고 다녀야 될 거 같아요 밥 먹을 때나 어디를 닦아야 된다 싶을 때 약간 물티슈가 많이 필요할 거 같고 먹는 거나 맛있는 거나 많이 하다 보니까 입이 텁텁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즉각 볶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뿌리고 싶다 선글라스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트를 입는 거를 은근히 좋아해요 제 스스로 가끔씩 간혹 멋있어 보일 때가 좀 양복이나 약간 딱 달라붙는 셔츠나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앞에 촬영한 것도 너무 좋았는데 두 번째 촬영했을 때 뜨개질한다 했을 때 처음에는 어우 뭔 뜨개질이야 했는데요 오우 재밌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뜨개질을 했었어요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때 특기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또 새로운 걸 알려주고 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뜨개질, 체스 뭐 다른 거 알려주는 게 많았는데 저는 뜨개질을 선택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놀랬죠 너가 뭔 뜨개질이냐고 근데 저는 해버렸죠 그래서 사실 재능이라기보다는 했었던 게 손에 어? 바로 묻어서 다시 했어요 근데 뜨개질을 제가 포기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되게 빨리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뻑뻑해요 이거 구멍 하나 넣는 거에도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안 했던 거 같아요 맞네 네 맞아요 우리 퓨즈들은 참 우리 멤버들을 놀리고 하는 거 보면 놀리는 건 진짜 세계 1위인 거 같아요 그러면서도 잘 챙겨줘요 그게 반전이지 않나 우리 퓨즈들이 저희를 막 놀리고 막 짖굳게 막 하고 막 그래도 저희가 힘들고 지칠 때 위로를 해주시고 언제나 저희가 쓰러지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셔서 항상 버티고 잘 지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러한 반전 덕분에 저희 온앤오프도 온앤오프라는 이름으로 잘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말 좀 잘했어요 그리고 피부 이렇게 향기 환절기기도 하고 먼지도 많고 이러다 보면은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고 또 막 딱딱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미스트를 쓰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한 향수 사실 저는 향수를 잘 안 뿌려요 사실 이건 들고 다니는 건 진짜 중요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 대표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향수를 가끔씩 뿌리고 갑니다 어 이거 무슨 냄새야? 제 냄새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갑 사실 요새는 좀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 없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생명 같은 이어폰 아 이거 없으면은 어디 못 돌아다니는 거 어디에서 핸드폰을 킬 수가 없어요 나가기 전에 무조건 생각해야 돼요 이어폰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기억하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찌 저희 노래 구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븐틴 선배님의 손오공 그리고 뉴진스님들의 갓 왜 그 노래를 듣냐면은 제가 무게를 못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후렴에 깟깟깟깟깟 제가 신이 된 기분이에요 그리고 들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딱 쳐요 그러한 게 있고 구찌를 들으면은 처음부터 운동에 그 딱 들어서는 순간 와 이거 모든 거 다 둘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요 네 우리 퓨즈분들 저는 예전부터 조금 이런 반전 있는 거를 찍어보고 싶었는데 저의 생일 이렇게 이제 이벤트로 반전 이미지를 확 보일 수 있고 행동이 아닌 그렇게 뭔가 영상으로서 담아내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확실하게 전 이렇고 저렇다 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었으니 그런 매력에 더 빠지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을 찾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저 와이엇 왓스임마백을 재밌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물건들이 오늘 보아이엇 생일을 맞이하며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세요 안녕